빛빛이 위에서 때려지니까 우와! 뭐야? 나도 놀랐어 정국이 밤로스야 밤로스 너 정체가 뭐냐? 나도 모르겠어 뒤돌아볼까 갑자기 밥아저씨 나 진짜 얘 DNA가 제일 궁금해 와 씨 대단하다 진짜 안 됐다 나는 설치 미술을 안다 진짜 미쳤다 네, 설치 미술 한번 보셨어요 설치 미술은 어디있어? 야! 설치 미술! 설치 미술입니다 위태로운 현대, 현대사회 모자를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설치 미술이야? 네